네, 반갑습니다. 소리나무 큐베이스 상담소의 김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볼 기능은 바로 사이드체인 테크닉입니다. 이 사이드체인 기능은 일렉트로닉 음악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큐베이스로 이 사이드체인 작업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사이드체인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예시음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드체인이 걸리지 않은 트랙입니다. 네, 사이드체인을 사용하지 않은 트랙을 들려드렸고 이번에는 사이드체인이 적용된 트랙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사이드체인을 코드 신스 트랙과 신스 베이스 2번 트랙에 사이드체인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사이드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킥패턴 트랙과 코드 신스 트랙입니다. 먼저 코드 신스 트랙의 인스펙터 창에서 오디오 인서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서트 칸을 클릭하셔서 컴프레서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컴프레스 창 상단 메뉴에 있는 이 사이드체인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사이드체인 기능을 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킥패턴 트랙으로 가셔서 인스펙터 창의 샌드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빈칸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위치한 사이드체인 항목에 있는 코드 신스 컴프레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에 샌드 항목을 활성화시켜주시고 다시 코드 신스의 컴프레서로 돌아오셔서 트랙을 재생시키신 다음 이 컴프레스 창 오른쪽에 위치한 트레숄더와 왼쪽 밑에 위치한 레쇼 값을 조절해주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레숄더와 레쇼 값이 많이 깎일수록 이 신스의 소리가 굴곡이 좀 더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트랙을 재생시켜놓고 계속 모니터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소리에 맞추어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트랙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길게 연주된 트랙을 준비해주신 다음 베이스 트랙에도 컴프레서를 코드 신스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걸어주시고 킥 트랙의 샌드 항목에서 베이스 트랙 컴프레서로 사이드 체인을 걸어주시면 이렇게 베이스 트랙에도 사이드 체인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스가 사이드 체인이 걸린 소리를 내지만 같이 나오는 이 킥 소리를 뮤트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킥 채널을 그룹 채널로 만드신 다음 그룹 채널의 페이더 볼륨을 제로로 맞추시고 재생하시면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신스 소리만 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체인 기능을 사용해서 간단히 작업하는 영상 보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